첫 번째, 부부 입으로도 안 된다는 딸기를 만들어라. 두 번째, 딸기의 크기로 키우고 당동을 지켜내라. 하나만 더, 전 수유로 나열하라. 일단 화색 크기를 키우는 힘, 크긴 목산의 힘. 더 놀라운 사실은, 아직 고기를 잃은 딸기가 7개는 더 있다니까, 이만큼. 아, 이런 lubrnk. 너무 부른들.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. 뭔가лектapa, 보면은 딸기를 만들어라. 두 번째, 딸기의 크기를 키워도 당동을 지켜내라. 경우가의 고기입니다. 부부 입은 관한? 자, 웃긴 하나.